여기서 승리가 되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아휴... 벌써... 밤 7시인데... 또 학교를 가야 돼? 얘들아? 음... 그럼 공부하러 가야지! 응?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이? 아니, 뭐가 중요한 시기야... 나는 구구단을 못 외워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하래... 너는? 나... 나는 더하기를 못해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하래... 더하기? 응... 너... 너 지금... 고등학교 4학년 아니야? 응... 내가...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잖아... 근데 5 더하기 7이 모르겠고 손가락 좀 빌려줘봐... 아... 아 그래... 아... 아... 어... 너도 나머지 공부하는 거야? 어? 너는 전교 1등이잖아! 너... 요즘 이거 모르니? 이거 우리가 왜 하는 줄 알아? 뭔데? 우리 지금 전교 1, 2, 3등이잖아... 이거 이러고 있는 사람... 어... 어... 이게 두뇌회전이라는 거야... 두뇌회전... 이게 바로 두뇌회전이라는 거야... 아... 그래도 니가 이렇게 똑똑한 거구나... 너... 우리 여기 1, 2, 3등이야... 두뇌회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어... 아니 미호야... 미호야... 어어... 어어... 너도 나머지 공부하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2등인 거 아니겠니... 어... 그래... 두뇌회전이 너 진짜 빠르다... 고마워... 내가 좀 빨라... 좀 더 떨랐으면 1등이었을텐데... 8 곱하기 8은? 어... 두뇌회전이 멈췄어... 야 멈췄어 왜... 회전해 빨리... 올림픽이잖아... 올림픽... 어... 그래야겠다... 아... 그래... 아... 뭐야... 71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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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왜... 너도 오늘... 나머지 공부하는 거야? 맞아... 응... 너... 나머지가 영어로 뭔 줄 알아? 나머지? 응... 나머지... 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와... 똑똑한데? 똑똑해... 역시... 나머지 공부하는... 우리야... 아... 이제 또 얘들아... 빨리...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하시니까... 빨리 가자... 아... 아... 우리 학교에 횡단보도 있었지... 아... 조심해 조심해... 그래서 차... 빨간불이니까... 파란불 때 건너자... 와... 빨간불이다... 그냥 꺼... 그냥 꺼... 그냥 꺼... 야... 야... 빨간불이 때 건너는 건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아무리 나머지 공부한다고 해도... 이건 상식이잖아... 응? 왜... 왜... 왜 안되는데... 야... 상식적으로 이 밤에 차가 지나가겠냐? 빨리 건너와... 야... 그렇긴 하겠지... 나도 그러면... 슬쩍 무당흥단을... 이거... 이거... 이거 껌내서 빨보면은... 저주가 운댔어... 파일상거만 밟고 가야돼... 아... 훅... 하... 훅... 아이... 됐다... 무당흥단이니까 좋다... 하여... 아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교 앞에서... 무당흥단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셨어... 왜? 왜? 왜 안되는데... 왜 안되... 아니 나는... 나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어? 있잖아... 어? 어... 어... 너네... 우리 학교 앞에서 죽은... 여학생 귀신...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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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서... 무당흥단 하다가... 상체와 하체가... 절단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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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바로 즉사하지 못하고... 무려... 한 시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죽었다고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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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그래서... 그 후로... 이 앞에서... 무당흥단을 하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어휴... 다리를... 어... 어... 잘나간다고 하네... 그니까... 어... 절대 무당흥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러면 그... 그... 너랑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아 이것도 내가 들었는데... 그 귀신을 만나면은... 주문을 외워야 된대...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다리를 잘나간다는 거 있지... 에이... 설마 그 주문이... 설마 그 주문이... 아살라 말라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 어... 아니겠지... 설마... 설마... 설마 아니겠지... 글쎄... 어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쓰읍... 뭐였더라... 아 나도... 까먹었어... 기억이 안나... 무슨 주문이었는지... 나도 그 주문을 모르겠어... 애들아... 아휴... 아휴... 아니면 뭐 그런 귀신... 귀신 같은 건 없으니까... 이거 다... 그냥... 가짜일 수 있어... 애들아... 빨리 들어갔어... 선생님 혼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수업 들어야 돼... 어휴... 근데 왜 이렇게 학교가 깜깜하지? 안농... 아농... 이거 더 뽑았어요... 어... 어... 뭐야... 우리 선생님이 오늘은... 더하기 빼기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맞아... 더하기 빼기... 어... 야 누가 이거 2... 더하기 2... 피씨라고 썼어... 어... 물고기라고 썼어... 누구야... 김녀야... 김녀야 그거... 야...어떡케... 2 더하기 2가... 피씨야... 이 멍청아, 그니까 나머지 공부하지 니가 응? 근데 여기서 신박한 거 있다 2 더하기 2는 4잖아? 근데 2 곱하기 2도 4다 되게 신기하지 않냐? 아니 안 신기한데? 안 신기한데?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하지 야 너 대단한데? 나도 그 정도 날고 있었어 손가락은 4개야 선생님하고 학교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우리 땡땡이 칠래? 어? 어때 어때 어때? 어? 나쁘지 않지 오늘 PC방에서 어? 오늘 PC방에서 어? 게임이나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아야 뭐야 선생님이 오늘 어? 안 계시네? 학교에도 아무도 안 계시는 거 같고 그치만 가자 야 손가락이 4개인데 더 쌩뻔쌩해서 달라지겠니? 그래 그래 나가자 나가자 어? 아 뭐야 어 뭐야 문이 잠겼어 문이 잠겼어 아니 경비한 아저씨가 우리가 있는지 모르고 문을 잠그고 가셨나봐 뭐야 아니 이 아저씨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어? 이번에도 그러시더니 아 뭐야 아이 뭐야 이거 플레이션으로 문을 못 깨놔? 아 안되겠다 얘들아 야 이거 경비한 아저씨가 열쇠를 분명히 두고 가셨을 테니까 그거 찾아보자 알겠지? 알겠니? 경비실이 어디더라 야 훑어서서 찾아볼까? 그게 좋겠지 어어 그래 그래 아 경비실이 어디있더라 음 뭐다리나나 아 뭐다리나나 아 뭐다리나나 아 빨리야 이거 어디겠지 이거 열쇠가 어딘가 있을텐데 우리가 미안 어 아 근데 너 자꾸 손 넘을래? 그니까 왜 손을 넘을까 아 아 이거 어딘가 있을텐데 음 음 어 열 세 아니야? 어? 열쇠가 거기 있어?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이건 빛이잖아 이 나머지 홍부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무슨 학교에 학교에 어? 춤추는 곳이 있어 클럽이 있어? 뭐? 요즘 여기 개별 활동 할 때 여기에서 춤추고 그래 아니 클럽 아냐? 야 qui, 무용실이야 무용실 무용실이구나 으어.. למ.. 으잇! 야 잠깐만post 부나렉냔 나왔는데 그 테키 테키 귀실8 으어? 5 mm 저거 봤을 때 나 저거 굉장히 핫했던 녀석이야 뭔데? 내가 봤었거든? 어디서 봤는지 딱 기억이 났어 어디서 봤는데? 저거 항아리 게임이야 항아리 게임 복게임 갔다가 올라가는 거 그 항아리 게임 지금 웃음이 나와 귀신이 나왔는데? 저거 너무 어려워 우리가 무단횡단을 해서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해 세상에 세상에나 마상에나 빨리 열쇠를 찾고 나가야 돼 어? 으니? 열쇠가 여기 있었잖아 perspectives 어? 어? nessa 아아아아악 안돼 어이 우리가 무단을 무단을 당당해서 귀신이 화난게 분명해 내 딸이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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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늑대야 안녕 왜 여기 있어 좀 숨어 있어봐 좀 왜 뭐 있어 귀신 못봤어 방금 바보야 우리가 무단을 당하고 화가 났어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귀신같은게 어딨다 그래 있어 내가 봤어 귀신이 있다고 맞어 какая 아 라고 왜 부디 1번쯤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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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쩌쯤쯤쯤쨈어 아아아아악!!! 왜 나 봐주자와!! 아아아아아악!!! 쪼참 타면 쫓아와보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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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라! 야 이.. 야 이 바보야 뒤를 봐! 어?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 말이 들어! 으아하핳 멍청한 녀석! 아니? 뭐야? 학교에 비밀 통로가 있잖아? 어? 오! 미호야! 열쇠 좀 찾은 거 있어? 어? 나 방금 찾은 거 같아! 이거 아닐까? 빨리! 학교로 나가야 돼! 그..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주분이 뭘까? 미호야! 모르겠어! 아살람말라이군 아니겠지! 설마.. 따라와 따라와봐! 그렇게 귀신을 잘 잡는 건 같진 않아! 응! 나 아직 한 번도 안 잡혔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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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나 팀은 그냥 빠르데도 안 잡다 싹 우으어아 Piece 근데 근데! 귀신이 그렇게 잘 잡는 것 같진 않아! 어.. 달리기샷 해볼까? ione 이제서거 딱따데도 못 잡아봐 스 scales ph don't happen 으아~~~ 으아~~ 이러지마봐 으아~~~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놀려도 미안해 오 뭐야 야 왜 너랑 너도 여자랑 놀아 나 여자랑 놀게 해줘 야 왜 너 여자랑 놀아 나도 여자랑 놀게 해줘 아까 여자랑 술래적게 한거 아냐 어 여자랑 해줘 오우 왜 너랑만 놀아 쟤는 무단 생산하다가 죽은 귀신이라고 무슨 소리야? 어? 우리 교복이구만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진짜 너는 멍청하구나 왜? 귀신이라 치면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못 올라갈 거 아니야 다리 없다며 아니 다리가 있던데 있다고? 내려가면 좋겠다는 거 아래에 있어 아래? 어디 있는데? 내려가면 있다구 시 어우 어어어 야 여민아 응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이없지 않냐? 왜? 쟤는 왜 지가 무단횡단에서 지가 상호를 하고 우리한테 화풀이 났냐? 그니까 귀신이지 바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쁜 놈이네 이러지마 얘들아 이러지마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여기서나 찾아오라고 아 너 아까부터 왜 코난 노래 부르고 있어 이 바보야 오우... 어 제 다리는 만없어요 어어 저로가새어어어 어어 제다리는 만없...만없어어여 만없어어여 어어 Street 으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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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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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부대 행동하지 않을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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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 으아아아아악 놀라라! 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러지 마아아아아아 이러지 말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무단횡단한거? 이러지말라고!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말라고! 이러지마! 너무 아름다웠어 차이가 너무 아름다워 bom 아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진짜로!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진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수영아 빨리 빨리 비밀 번호 빨리빨리빨리빨리 흙이구만 또 두드러워던만 끄어야만 역대학 흙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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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어 진짜! 아 진짜 놀래라 어디로 가야돼! 학교에 없나? 왜 비밀번호가 없지?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으아아아아아악!! 우아아아... ... gracias ... 와 이런 하지마! 아 이런 하지마세요! 진짜로 그러세용! 사림은 내려오 Cra07 줄 게줄 게줄 게 알아서 달리 줄게! 알아서 달리 줄게! 알아서 달리 줄게 진정해서 친징 지.. 지..нач.. 친정 하세요!! 니 다리도 내놔 나만 이렇게 혼자서 아프게 죽어갈 수 없어 빌보드가 난다 생각나는 학생들 일부러 곳곳.. 중독 빌보드가 니다 ㅋㅋ 빌보드가 어디있는거 어떤거야? ㅋㅋㅋㅋㅋ 오 뭐야 아니 뭐야 방금 뭐지? 방금 뭐였지? 어 뭐야 어 땅 밑에 아 아 아 아 뭐였지 방금 오오오오오오이잇 오오오 미고 있었다고 오예 비밀번호 야 빨리 올라와 죽어 야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에아 빨리 야 야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고 귀신이 에아 빨리 왔는 중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야 좋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일로와 반갑다네 잉여쿤 여기는 진짜 모를걸? 잉여쿤 뭐하는짓이야 야배루 따라서 죽어라 야 올라오는거 아니겠지? 비밀번호 3개 찾았거든 한개만 찾으면 돼 가자 아니야 아래있어 아래있어 노노노노노노 잠깐만 오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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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야 막 올라와 올라와 멍청한 녀석 하나 남았네? 오케이 너만 남았어 알아 알아 안다고? 네 다리도 내놔 어이씨 이거 아니야? 굿굿굿굿 1 2 2 4 다 찾았어 이제 갈꺼야 집에 갈꺼야 난 네 다리 맛없어 BBQ BBC 닭다리 시켜 줄께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내 다리 맛이 없어서 그래 의어어어 두루루루루루루루룩 고음 웃음 should go 야아 싫어 진짜 싫어 1-2-3 이 도망간 줄 알았겠지마아 여긴 사실 천국이란다 이럴수가 잠깐만 아니? 귀신을 물리칠 주문을 맞추세오 표지판 뒤로 가면 됨 야 모두 모여 영혼들 모두 모여 자 여기서 귀신이 불리칠 주문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표지판 뒤로 가주세요 자 1번 내가 치킨 한마리 다리 혼자 두개 다 먹는다 2번 이잉 3번 하쿠나 마타다 지옥으로 돌아가라 4번 중 귀신의 불리칠 주문을 고르시면 됩니다 역시 하쿠나 마타타랑 지옥으로 돌아가라가 제일 헷갈리네 이거다 너는 이살람 알라이꾸로 가 바보야 자 귀신 누가 정답이지 귀신이 아닌 사람을 다리를 베가면 되는거야 귀신 야 너 괭의질 잘한다 귀신 정답은 아니 귀신이 정답이 아닌 사람을 베가면 되는거야 아닌 사람을 귀신이Tell 귀신 참 답답하네 어? 치킨 두납이 정답이야 으어어 도용히 해라 으어어어어어 아하핰 아하핰 크하하하 야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다녀 하하하하 너들 신이다! 아니, 이번 정답은 네, 지옥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자, 지옥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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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갔다! 너도 돌아가! 너도 돌아가! 너도 지옥으로 돌아가! 너도야! 마찬가지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테키테키 귀신 너도 돌아가! 테키테키 귀신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실용실용 돌아!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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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테키테키 귀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